안녕하세요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지개 액체괴물 자 이제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고 요리 잠과 4일 울림 5일 3일 4분정도 프라이블라 1분정도 4분정도 슬픈 14분정도 마시아 정렬 다시 이만큼 잘라내고 여야 하고 짱구 공랭이는 착 펴주고 다시 착 펴주고 이거를 이렇게 착해주면 짱구 공랭이 해야 돼요 짜잔 무지개 깨 완성 자 이제 만지러 가볼까요 자 이제 만지러워 자 이제 만지러워 예전안에 가고 샤워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